기자 수첩 넘어가죠. 문제가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떠벌리는데 사실 그것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서 줄여놨어야 되는데 정부가 얼마나 커졌으면 피감기관이 늘어나서 사상 최대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국정감사는 늘 부실하죠. 1년에 딱 9월 정기국회 중에 20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산안 처리해야죠. 국감해야죠. 법률안 심사해야죠. 국정감사는 늘 부실한 거죠. 올해는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건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전국이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정기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국감 분리시행한다고 해서 국정감사의 어떤 새로운 변신 변혁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국정감사 변천사를 한번 짚어볼까요? 제원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의회가 국정감사권을 갖는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감사 권한을 좀 강력하게 부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유신헌법 제4공화국에서 국정감사권 비효율적이다. 행정부를 너무 귀찮게 한다. 공무원들을 일손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하면서 삭제해버렸죠. 그러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이게 국정감사를 살려냈는데 살리는 척하면서 일부 특정사안만 하도록 규제를 해가지고 아주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이 된 게 이제 1988년. 그때는 화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비리와 각종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고 정경유착 비리 이런 것들을 막 밝혀냈. 부활한 첫 해에 국정감사는 정말 최고 화려했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나요? 슬픈 얘기가 많은데 어느 나라 의회가 최초로 감사활동을 벌인 게 언제냐면 1689년 영국입니다. 1600. 네.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주창하고 나섰어요. 영국군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졌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영국의회가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면서 조사 내지는 수사라고 하는 개념제. 인베스티게이션을 벌이겠다고 해서 나섰는데 이게 국정감사의 기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국정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감사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수사 포함한 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1689년 영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물리치고 국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서 의회의 감사권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보면은요. 1921년 보면 미국의회는 감사원을 의회에 설치합니다. 미국의회 감사국의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 오디트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이벨루에이션 행정을 제대로 정책을 수행했는가. 그다음에 수사. 비디어진 거. 인베스티게이션. 체포권에 기소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별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조사하는 것은 영국 스타일이고 상설로 수사기관을 의회 안에다 두고 잘못한 건 다 뒤져서 조사하는 것이 미국 스타일인 거죠. CIA, FBI보다 정치인들하고 관료는 의회 감사국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더 웃기는 얘기해 줄까요? 뭐요? 미국의 의회의 조사국 직원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통일부에 나타났어요. 왜요? 북한의 개성공단 문제를 조사할 테니까 서류 다 갖고 와. 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회의 한 조사관이 미국이든 태국이든 필리핀 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수사 자료 좀 갖고 와봐. 그 정도로 영향력이 권한이 마땅하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의 감사는 특별 사건별로 수사센터가 설치되는 영국식. 상설 수사기구가 설립돼서 임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평소에도 정보 수집, 사찰, 수사까지 벌이는 미국식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어느 시기든 간에 의회가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이거 좀 다른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조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감사와 수사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조사란 말이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의회가 조사권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권도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권도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헌법을 본따서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가 감사, 조사, 수사를 벌여? 큰일 나고 대통령 쪽으로 빨리 빼냈어요. 그게 지금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흉내를 내는 척하는데 이거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라고 줄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세월호 투기를 하면서 조사권, 수사권을 왜 국회가 가져요라면서 우리가 논란을 벌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 이야기 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